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카프카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이 시간에 소송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카프카에 대해서는 길게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19세기 말에 체코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이고 유대인이었지만 신분 상승을 꿈꾸고 독일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국 유대인이라는 거에 막혀가지고 좌절됐던 그 경험을 가진 작가고요. 우리도 우리 대부분도 뭔가를 추구하다가 어딘가에서 막혀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리를 얘기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카프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부조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소송에서 주인공인 요제프 케인은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소송은 진행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결국 주인공도 그 상황을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주인공의 목이 잘리게 될 때 이런 개같은 이라는 대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 대사에서 느껴지는 게 억울하다기보다는 왠지 일이 다 끝나서 후련하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카프카의 부조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적응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카프카의 부조리의 핵심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향 체코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인이라는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도 평생 그것에 불만을 가진 채 또 한편으로는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평생 굴레로 작용했고 그것에 불만을 가졌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활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카프카가 다루는 부조리의 핵심입니다. 책 소개하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생입니다. 83년생이죠. 돼지띠는 아니겠죠. 제임스 조이스하고 버지니아 울프가 8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조이스와 버지니아 울프보다 한 살 어립니다. 같은 세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카프카의 소설에서는 조이스나 버지니아 울프의 영향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카프카의 소설은 1860년에 태어난 러시아 작가인 안톤 체오프가 많이 보입니다. 카프카랑 21살 차이가 나고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작가의 영향을 보통 받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작품인 변신과 시국의사 또한 체오배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작품이라는 걸 미리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변신에 대해서 먼저 줄거리를 얘기하고 해석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변신의 주인공 이름은 그레고르 잠자입니다. 유명한 이름이죠. 나이는 20대고요. 어느 자파점에서 5년째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영업사원이라는 게 출장이 많아가지고 늘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된 이유는 5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한 이후 가게를 돌보기 위해 이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언제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늙고 지쳐있었고 어머니 또한 나이가 든 데다 천식으로 고생하고 계셨고요. 또 17살인 여동생은 아직 일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족의 생계 전부가 주인공의 어깨에 달려있었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는 주인공이 일하는 자파점의 사장에게 빚이 있었는데 주인공은 언젠가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은 채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벌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많은데 그냥 딱정벌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은 둥그럽고 딱딱하고 가느다란 다리가 많이 달린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벌레로 변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이러다가 출근 시간에 늦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꿈이라면 빨리 깨서 출근해야 할 텐데 꿈도 아니었고 그는 정말 벌레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자 가게의 지배인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협박을 하죠. 그레고르 잠자는 5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게의 지배인은 한 번 늦었다는 이유로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영업사원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이런 행동이 너의 미래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협박을 하죠. 서글픈 얘기지만 우리도 듣는 얘기들이죠. 하지만 마침내 주인공이 어렵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배인은 도망쳐버립니다. 다음은 가족들 얘기입니다. 먼저 아버지는 아들의 낯선 모습에 경계심을 보이고요. 어머니는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가장 사랑하는 여동생만이 오빠의 달라진 모습에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에게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방 안에서 기어다니거나 벽을 타고 오르거나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하며 하루를 보내다가 하루에 두 번 여동생이 가져다주는 상한 채소라든지 아니면 치즈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오면 긴 의자로 숨어서 여동생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죠.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레고로 잠자가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가족회의가 열리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주인공이 모르던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도 재미있는 게 주인공이 일하는 가게 주인한테 빚이 있었잖아요. 그 빚을 갚을 수도 있었는데 그 돈을 빚을 갚지 않고 따로 챙겨놨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늘 지쳐있던 아버지는 제복을 입고 은행, 아마 경비일인 것 같아요. 은행에 출근하기 시작하고요. 또 어머니는 출근을 못하니까 밖에서 일감을 받아다가 바느질을 하기 시작하고 여동생은 점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주인공에게 가장의 권위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보상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여동생 또한 그런 아버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주인공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반면에 자기 몫을 하지 못하게 된 주인공은 점점 집안에서 천덕부러기가 되어 가고 그러다 어느 날 거실로 나온 주인공에게 아버지는 사과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주인공의 등에 박혀버리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그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에 박힌 사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썩어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숙을 치기 시작합니다. 세 명의 하숙인이 들어왔는데 그 성격들이 상당히 까탈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까탈스러운 그들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주인공은 이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숙인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주인공은 여동생을 몹시 아꼈고요. 그래서 언젠가 여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동생의 연주 소리에 홀려서 자기도 모르게 거실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여동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비록 벌레로 변해버렸지만 언젠가 너를 음악학교에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숙인들이 주인공을 발견합니다. 소란이 벌어졌겠죠. 그 이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오빠를 쫓아내야 한다고 여동생은 소리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벌레가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인공은 그걸 다 듣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주인공은 묵묵히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주인공에게는 가족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좀 더 일찍 사라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그레고르 잠자는 끝내 숨을 거둡니다. 그레고르 잠자가 죽고 난 이후에 가정부가 죽은 벌레죠. 이제는 벌레에 불과한 거니까 벌레를 치워버리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나들이에 나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일을 하기 시작했고 여동생도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집이 너무 커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동생은 이미 나이가 찼으니까 이제 또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또 아름다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에서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죠. 여기까지가 변신의 줄거리고요. 다음은 시골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프카의 단편소설인데요. 이건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거센 눈모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늙은 시골이사는 따뜻한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린 하녀와 함께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울렸고요. 그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차는 있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런 날씨에 어디서 말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오늘은 환자에게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말 두 마리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결국 의사는 빼도 박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말과 함께 나타난 마부가 잘 다녀오라고 그동안 나는 하녀랑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아끼는 하녀를 그동안 마부에게 빼앗길 위험에까지 처한 거죠. 물론 이 모든 설정은 일하러 가기 싫은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밤에 겨울밤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10마일이면 한 15키로 정도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가기 싫은 이유를 막 찾고 싶은데 그런 이유가 안 찾아지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고요. 결국 의사가 탄 마차는 순식간에 환자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치 앞집인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도착했다고 써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주인공의 마음이 너무 제대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환자의 집에 들어가니까 환자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어린 소년은 침대에 누워있고 그 소년을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 환자를 보니까 이 소년은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늘 이런 식이다. 아이가 꾀병을 부리고 늙은 의사는 그것 때문에 이 눈보라치는 밤에 끌려온다. 늘 이런 식이었다. 게다가 아이의 가족들은 의사가 진료를 대충할까 봐 아주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당장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겠죠. 그런데 의사가 다시 아이를 살펴보니까 이 소년은 아픈 것이 맞았습니다. 옆구리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큰 상처가 있었고 그 안에는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소년은 의사에게 저를 구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의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런 식이야. 나라에서는 돈도 몇 푼 주지 않는데 의사한테는 늘 기적을 요구하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골의사의 줄거리는 모두 일하기 싫어하는 의사 실어증이라고 하죠. 일하기 실어증 이 실어증에 걸린 의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가기 싫은데 어디선가 말이 나타나고 갔더니 애가 안 아프네. 저 늘 이런 식이지. 그런데 또 가족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봐. 그런데 다시 살펴봤더니 또 애가 아픈 게 맞아. 그런데 얘는 내가 고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런데 또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하니 왜 나한테 기적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기 싫어증에 대한 아주 적절한 아주 제대로 된 묘사가 들어있는 작품이어서 제가 이 시골의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안톤 체우베 단편 중에 자고 싶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 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주인집에 어린 아기를 돌보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밤이 나아지고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하녀는 통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꾸뻑 졸기라도 하면 어디선가 주인마님이 나타나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달리던 이 하녀는 마침내 며칠 동안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마침내 자신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을 알아내고 기쁜 마음에 웃으면서 그 아기를 목 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죽인 다음에 그 곁에서 편안하게 잠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뭔가 비슷하죠. 변신과 시골의사와 채옵의 단편이 뭔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채옵 얘기부터 하면 개인적으로 자고 싶다라는 소설은 젊은 시절 작가 채옵의 고단했던 삶을 표현한 작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채옵은 의대를 다니는 동안 자신이 학비를 벌여야 했는데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단편 소설을 써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 종일 의학 공부에 시달린 채옵이 하숙집에 돌아와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소설을 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 과정에서 이 자고 싶다라는 소설이 탄생한 거겠죠. 결국은 소설은 이렇게 탄생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변신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카프카의 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프카 역시 낮에는 일을 하고 소설은 밤에 썼다고 합니다. 새벽까지 글을 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몹시 괴로웠다고 하죠. 아침마다 어김없이 자명종이 울렸을 때 카프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비몽사몽 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온갖 가능성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혹시 휴일이 아닐까? 오늘이 혹시 일요일이 아닐까? 지하철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다행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이해하죠. 학교 생활이 그랬고 군대가 그랬고 직장 생활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무슨 커다란 사고가 나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둥대다가 일어나죠. 결국 카프카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벌레로 변해버린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르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점점 발전해서 결국 카프카의 단편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체오베 자고 싶다라는 소설도 그렇고 카프카의 변신도 시골의사도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서로 연결되기도 하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장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5년 전 아버지의 파산 때문이었고 그가 처음으로 힘든 영업사원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를 응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런 생활이 계속될수록 가족들의 마음에서 아들에 대한 고마운 감정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모두가 그런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영업사원의 생활은 몹시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소설 속에는 그레고르 잠자의 자명종이 새벽 4시에 맞춰져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지방 여기저기를 다녀야 했습니다. 다른 영업사원들은 게으름을 피우기도 했는데 주인공은 아마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언젠가는 내 여동생을 비싼 음악학교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소망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침 벌레로 변해버렸습니다. 소설 속에는 4시에 맞춰진 자명종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마도 그레고르 잠자는 쭉 피곤한 상태였던 거죠. 결국 벌레로 변해버렸다는 얘기는 진짜 벌레로 변해버렸다고 읽어도 되고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변해버렸다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그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무능력해졌다는 얘기겠죠. 나 출근하네 나 일하네 이런 식의 벌레같은 인간으로 변해버렸다고 해석해도 맞습니다. 이 소설은 그래서 그 뒤로 주인공은 집안에서도 점점 쓸모없는 존재자가 되어가다가 결국에는 가족들을 괴롭히기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족들 모두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저놈은 도움이 되기는 커녕 회방만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누구도 그레고르 잠자가 지난 5년 동안 몹시 고생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이 소설의 바로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를 돌봐주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왠지 우리의 늙고 병든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결국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자책하며 쓸쓸히 세상을 떠나죠. 이 지점에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카프카이 변신하면 보통 부조리하고 그로테스크한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이 멋있었어 이 장면이 끝내줬어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제 설명을 듣고 지금 작가가 하는 말이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카프카는 새 옷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에 소개할 참회할 베켓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는 사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 얘기인지도 모르고 먼 곳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 결국 변신은 우리 아버지 얘기 우리 어머니 얘기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얘기기도 하다. 그렇게 읽으면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아버지에게 저를 키워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말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변신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소설이고 시골의 세상은 그냥 그런 무거운 주제를 다 빼버리고 그냥 출근하기 싫어 이것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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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